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7일 이제 평일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의 운재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이고 경호월에 들어와 있고요 어제부터 의뢰일에 되었습니다 청간에는 정관과 편제가 순서대로 떴고 그리고 아래로는 기해년이니까 환경으로는 정인과 식신 그리고 오늘은 또 정인에 해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네 전달에 이어서 초반이라서 아직 병화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병화는 정신적인 최고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름의 가장 가운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인 오아 속의 병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덥습니다 덥고 수증기를 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물상으로도 봤을 때는 수색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역점도 보고 있는데요 주역점을 곁들여서 쳐봤는데 글로 정리된 걸 보시려면 제 카페로 건너오시면 되세요 카페는 댓글 하나만 적어주시면 방문 1회 충족해서 자동 등업 되시고요 주역점을 쳐보니까 천지부라고 하는 괴상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천지부라고 하는 것은 위에 하늘이고 아래쪽에 땅이 있다는 뜻이 되고요 위에 하늘이 있어서 좋은 괴는 아니고 이게 하늘과 땅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좀 답답한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닐 부자를 쓰기 때문에 천지부라는 이름이 되고요 추가요를 제가 뽑아봤는데 사묘가 동안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현재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본인이 지금 떠받들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대상이 좀 부정적입니다 구제가 될 수 없는 상태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괴가 나옵니다 괴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보겠습니다 기해년, 경호월, 을의일인데 여름에 을목이 떴고 을의일이기 때문에 을목이 사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사지는 에너지가 죽어있는 공간 즉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편제와 정관이 떴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가 돈에 대한 부분과 일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갈 일이 많아지고 남자분들은 부인의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기혼자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이 새로 생기거나 혹은 이미 장성한 자식이 있는 분들은 나갔던 자식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은 학업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업무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애 먹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 일관별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이 뭐냐는 질문을 댓글로 좀 몇 번 받았어요 메시지로도 받았는데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은 하늘 도마베 만세력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어플이 아니더라도 무료 만세력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무료 만세력에서 본인의 양력이나 음력을 체크를 하셔서 남자 여자 꼭 구분하신 다음에 본인의 생일을 넣어주시면 생년월일과 일시를 넣어주시면 본인의 태어난 날짜에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일관입니다 그 일관을 보시고 제가 적어드리는 일관을 본인 걸 찾아서 매일매일 일진을 맞춰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갑일관입니다 갑일관은 나를 도와준다거나 내 옆에 사람이 생기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을목일관 분들은 옆에 있는 직원들이나 옆에 주변인 가족들 분들께서 일할 의욕이 크게 다운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위로를 해 주시고요 화일관들 하겠습니다 병아와 정아입니다 병아 분들은 해왔던 학업이나 어떤 일의 방향이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끊어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정아 분들은 하려고 했던 어떤 진학이라던가 학업 또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일 등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실속이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성이 없어서 좀 다시 보류를 하거나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와 기토 분들 할게요 무토 분들은 직장이 바뀐다거나 혹은 사귀고 있던 연인과의 이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직장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토 분들은 곁에 있는 남자분들 가족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곁에 있는 남성분들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인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금분들과 신금분들 하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아버지나 애인이나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의 건강이 많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금민가 분들은 남자분들은 싱글 기혼 상관없이 애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전 애인의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혼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수일관과 개수일관 하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기혼자분들 중 장성한 자식이 있는 분들께서는 자식의 일 그리고 혹은 본인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릴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좋은 날이고요 마지막 개수 분들은 자식이 다친다거나 혹은 본인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좋게 풀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운세 하루치는 제가 이번에 다 했고요 이제 곧 이어서 6월, 경 5월, 한 달치에 대한 부분을 사주적으로 일관별로 풀어서 역시 글과 영상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글로 정리된 것이 편하시면 카페에 오셔서 매일매일 읽어주시면 되고요 영상이라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 들어오지 마시고 유튜브로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